이런 배치에서 어느 공을 먼저 치는 것이 연속 득점을 하기 위해서 유리할까요? 득점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빨간 공을 끌어쳐서 득점하는 것일텐데요. 끌어쳐서 득점하면 다음 배치가 어려워집니다. 이런 배치에서는 코너쪽에 있는 빨간 공을 슬며시 원쿠션으로 쳐서 다음 배치에서 끌어치기로 코너에 모을 수 있는 배치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. 한 번에 안되면 2차, 3차에 걸쳐서 원쿠션으로 득점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것이 좋겠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치에서의 원쿠션 연습을 많이 해둬야 합니다. 가까운 배치이지만 내가 원하는 배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연습을 통해서 느끼실 것입니다. 하지만 제대로 걸리면 코너에 몰아놓고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으므로 끈기있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동영상 보시고 파이팅 하십시오.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되면 다음 배치에서 끌어치기로 코너에 정확히 모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